최고다! 최선! 안녕하십니까? 주인태권도 지도성 김예중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숙이동작 2단계 잘 보고 따라해 주겠습니다. 지름! 준비! 지침성! 탁! 숙이동작 2단계 시작! 손! 내! 목치기! 손! 내! 목치기! 한 손! 내! 막기! 한 손! 내! 막기! 양 손! 내! 막기! 양 손! 내! 막기! 편손근! 찌르기! 편손근! 찌르기! 제비포! 목치기! 제비포! 목치기! 둥지먹! 찌르기! 둥지먹! 찌르기! 탁! 바로! 시작! 숙이동작 2단계 2회포인트 승인동작 2단계에서는 다양하게 손날목치기! 손날막기! 이런 손날동작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 하는 친구들은 손가락을 벌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끔 지금 엄지손가락도 벌어진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엄지손가락은 그대로 옆에 붙여지고 손가락도 벌어지지 않게 정확히 모아줘서 그대로 손날목치기! 손날목치기! 한손가락! 막기! 한손가락! 막기! 까지! 이렇게 손날목이 붙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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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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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랩! 바이바이! 5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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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랩!